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집을 그리고 나이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야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야 사라져주는 것도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갖고 나는 해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돈이 있어야지 나가 돌아다니죠 집 잡혀라 집을 잡혀라 그래서 집 잡혀서 경북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온양원촌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창 생태마을도 오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잡혀서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씩 웃고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면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그러니까 95살쯤 돼갖고 아 난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나한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는 거 지쳐서요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그냥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바닥이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겨우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잡구를 올리고 자려고 했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신부님 어떻게 해 잡구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이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잠을 막 드러날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저기 뭐야 이 저기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어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들었는데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그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되느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야 하루 종일 혼자 테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뚜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테레비 파란 테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띄요 눈꼬리 쫙 올라가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깨달음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잔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15,000명인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에볼라 에볼라 그러는데 에볼라는 많이 걸려야 지금 한 10만 명 걸리는데 전세계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냐면 3,500만 명이에요 물론 이제 에이즈는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프리카는 아직도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15,000명 사는데 인구가 한 1,600명의 에이즈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수녀님들이 이 에이즈 걸린 아이들 아이들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에이즈 걸린 아이들 이렇게 약도 대주고 영양제도 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이 사람들이 이가 아파도 이를 못 빼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에이즈 환자는 이게 이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막 이렇게 날카로운 치과 도구가 이렇게 찔리면 안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오래 간 선생님이 수원에서 치과하는 우리 열심한 교우 선생님이 하다 찔렸어요 그 에이즈 피가 이렇게 찔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모셔와서 이도 빼주고 에이즈 아이들 영양제도 좀 대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빨리 죽으니까 애들 고아 아이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얘네들도 에이즈에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5kg가 넘어야지 약을 먹는데 5kg가 안 돼 3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면 일주일 만에 얘네들이 5kg가 돼요 그리고 금방 쑥쑥 몸무게가 늘어요 그래서 거기 보육시설에 가서 분유도 좀 대주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원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12권을 가지고 한 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책을 사달래 그래갖고 가갖고 두 명이 한 권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간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생태 마을을 꾸미니까 거기에 자카란다 농장이 있어요 그런데 농장이 80만 평이야 80만 평 80만 평인데 수원님이 2만 평밖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수원님 이거 농사 다 지면 보육시설, 병원, 학교 다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고 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는 맨손으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기도 없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지면 한 사람이 천 평 이상 못 줘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데요 내가 생태학교 운영했을 때 학생들 입학을 많이 해요 막 20명, 30명 내가 물어봐요 생태학교에 왜 입학했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예전에 땅을 한 4천 평 사둔 게 있는데 그거 농사 질라고 농사 배우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3월 한 달 동안 모종 내고 거름 뿌리고 막 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상담을 해요 어떻게 농사 한 4천 평 질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쉽지 않으네요 한 천 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3월, 4월, 5월 더운 6월 지나고 나서 학생들 여름방학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한 몇 평이나 농사 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열 평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 평 맨손으로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수녀님이 거기서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다는 거야 수녀님 얼마만 되겠니까?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와서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 뭐냐면 황뻥이었어 황뻥 일단 뻥을 쳐놓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평화방송에도 나가고 내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정말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천만 원씩 20명만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재산 5억 중에 10분의 1, 5천만 원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고 하느님이 축복 준 거다 나는 5천만 원까지 필요 없다 그저 천만 원씩 20명만 나는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종파 초월이야 성당 다니는 분들, 아무데도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데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평생 모은 거 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한 분은 저기 뭐야 마장동에 있는 분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모아 한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럼통에 싸갖고 와서 하여튼 감동적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2억이 딱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해갖고 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갖고 2억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는데 내가 요새 강의 때문에 책상에 못 앉아있는데 어젠가 그제 여기 평화방송 강의 준비한다고 밤 12시에 들어갔는데 1000만 원을 또 전주에서 어떤 분이 또 보냈더라고요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온 돈이 7억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7억 1000만 원 아니 2억이면 되는데 7억이 들어오니까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복지시설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돈 뛰어먹는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 아 이래서 뛰어먹는구나 어쨌든 내가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사주러 나갔어요 나는 공투 조그만 걸 사주려고 갔는데 수요님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A10을 사다는 큰 거 왜냐하면 여기 개미산이 한 2천 개 있어요 농장 안에 개미산이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개미산 때문에 가려서 2천 개나 되는데 얘네들이 짐은 100년 동안 짓는 거야 산 하나를 100년 동안 짓으니까 얼마나 크겠어 이거 한 2층 정도 되는 큰 개미산을 져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농사를 짓려면 이게 보통 하나의 100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농사를 짓려면 장정 둘이서 꽃갱이로 한 달을 뽀개야 그거 하나를 뽀개는 거야 그 2천 개를 언제 뽀개 그래서 포크레인을 사달라는 건데 공투를 사주면 바가지를 꼽으면 그 개미산을 포크레인이 못 이겨요 그래갖고 포크레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달려면 1m 20짜리 큰 거 사달라는 거예요 공투는 한 7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A10을 사러 나갔더니 2억 8천 7백이야 돈 좀 떼어먹어 보려고 그랬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네 떼어먹을 돈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포크레인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건 안 된대 서비스 포크레인은 하면서 호수라는 게 막 터져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큰 기계를 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는 볼보 밖에 없는 거야 볼보로 살려고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2억 8천 7백짜리 포크레인을 샀어요 트랙터 6천만 원짜리 사고 경운기 두 대 1,200만 원짜리 사서 작년에 11월 달에 인천항에 가서 택배로 붙였어 또 포크레인이 너무 크니까 포크레인을 잘라요 난 또 포크레인을 자르는 거 처음 알았어요 포크레인을 잘라갖고 콘테이너 두 대 나눠서 보낸 거야 기술자를 보내셔고 붙이는 기술자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보내면 걔네들이 알아서 일해요? 기술자도 따라가야 돼 작년 11월 달에 포크레인 트랙터 택배로 붙일 때 기술자 둘도 택배로 붙였어 그런데 이 기술자들 둘 한 달 월급 완전히 기계를 고칠 줄 아는 기술자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둘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그 1년 쓰면 1억 아니야 돈이 팍팍 줄어드는 거야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그냥 기술자가 따라가면 알아서 해요 기름도 해야 되잖아요 기름도 한 달에 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기름도 한 달에 천만 원씩 기름도 한 달에 천만 원씩 돈이 막 완전히 줄어드는 거야 근데 수연님이 내가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대요 2억 보내주겠다고 근데 포크레인 보내지 기술자 보내지 기름값 보내지 그러니까 수연님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 신부님 귀향 도와주실 거 우리가 닭을 팔고 싶은데 지금 잠비야는 여름이에요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한 시간 거리에 닭 못 파는 거야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냉동고를 보내주면 닭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래 2000이면 돈도 아니지 1억씩 막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줬어요 냉동고를 보내줬더니 수연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왜 신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만 원씩 판다는 거야 1200만 원씩 근데 수연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랬는데 닭장이에요 닭장 져달래 닭장 그래서 얼마만 되냐니까 1억이면 된대 좋다 이제 들어온 돈이 다 나가게 생긴 거야 이제 좋다 닭장 져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벽돌 찍는 기계 닭 털 뽑는 기계 다 보내줬 그래서 이번 여름에 대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가서 닭장을 져주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20명을 데려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얘네들 문제 있어서 얘네들 고생시킨다고 보냈는데 걔네들이 가서 일하는 걸 보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내가 보니까 몸으로 살 놈들을 머리로 살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힘들어 몸으로 사냐 얼마나 너무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닭장 다 지워주고 닦아 놓은 땅이 10만 평이야 10만 평 야 나는 이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 3명이 따라갔어요 한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명 데려가야 되는데 뭐 70대 60대 50대 40대 20대 20대만 싹 뽑고 나머지는 다 제하고 60대 아줌마 3만 모시고 갔어요 지원한 분들 왜 모시고 갔겠어요 밥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근데 그 3분도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근데 이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저기 뭐야 그 닭장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 집을 져주는 신자도 아니야 그냥 산적같이 수염 일으켜 막 이런 사람한테 그 김사장한테 당신 내가 한 달 월급 줄 테니 아프리카에서 닭장 져주고 오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가서 닭장 지러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어우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한 달 봉사로 가는데 나도 가서 돈 안 받고 자원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 나 김사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저도 이제 가서 싹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나 그 수녀님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내가 가서 그 수녀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수녀님 열 분이 잠비아에 가서 16년 동안 한국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뭐 샤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비아가 더운 게 아니에요 6, 7월 달은요 추워요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털옷 입고 다녀야 돼 근데 샤워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물이 그냥 나오다가 그냥 비눗물에 같이 떨어져 멈추고 그렇게 불편한 데를 수녀님 열 분이 16년 동안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님은 가자마자 말라리아 그래서 죽었어 또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 또 그러니까 옆에 동료 수녀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 이건 수녀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수녀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를 했어 아우 신부님 추장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무슨 추장이 많냐 아직도 잠비아인 추장이 많대요 그런데 추장 한 분이 천주교 신자 추장이래요 거기는 한 20%가 천주교 신자 잠비아는 그런데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요 6억 평이 있대요 6억 평이 있대요 수녀님 수녀님 수녀님은 일단 받아 두라고 그랬더니 이 창설자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은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딸은 병원 운영하는 수녀님 보육시설 운영하는 수녀님 그 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수녀님들은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녀님은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땅이 뭐 한 면이 3.2km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더라고요 80만 평이 그런데 이 넓은 거를 수녀님 무슨 재주로 해 돈은 없지 일은 하고 싶지 16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수녀님이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수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들아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님 이건 자기네들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나는 또 그쪽으로 공부도 했고 그러니 신부님 귀양 시작을 했으니 완성을 좀 해달라고 난 또 80만 평 완성하려면 7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 아무리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심심할 일이 없어 심심할 일이 이번 여름에는 치과의사 선생님도 안과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이 가는데 안과의사 선생님 대학병원에 과장님을 모시고 간 거야 수술 도구까지 다 갖고 내가 다 우리 후원하는 분들이 보내니까 치과 수술 도구 안과 수술 도구 다 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치과는 작년에 갔으니까 환자들이 많은데 안과는 사람들이 줄은 잔뜩 섰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수술하면 눈알을 빼는 건 줄 알고 눈알을 빼는 건 줄 알고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그래서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수술님들이 강제로 막 끌고 가 틀 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을 해줬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병원에 와도 고맙다고 안 그런데요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한 사람 매일 병원에 와서 고맙다고 하네 눈알 빼는 줄 알았기 눈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과는 거기도 병원이 있는데 안과 치과 이거는 특수 직분이기 때문에 없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는 거거든 난 또 의사 선생님들을 매년 모시고 가는데 미안해갖고 내년에는 가지 말지 뭐 그랬더니 신부님 빼놓고 우리끼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주 환자들 불평 그거 다 받아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마지막 날 저녁에 항상 행위를 하거든요 신부님 내가 의대 다니면서 내가 막 라면 먹고 그래 그러니까 바쁘니까 보람을 한 번도 못 느꼈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보람을 여기 와서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안 가려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간다는 거야 참 그래서 내년에 나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생겼어요 내년 여름에 그런데 이제 10만 평을 깎아놨는데 거기도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11월 시작하면서부터 우기가 시작됐는데 빈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름동 안 오는데 지지난 전부터 빈님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수녀님이 내가 이제 이향기라고 땅이 넓으니까 다 보내줬어요 편지가 어제 왔어 보니까 신부님 뿌렸는데 지금 비가 오시는데 옥수수가 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10만 평에 나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그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껀델도 나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수녀님들 도와주러 간 거니까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이야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70살까지 나는 이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70살이 되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은퇴를 해야 돼요 우리 신부들 여러분들 70살이면 멀쩡한 나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나이 계산하는 법 새로 나온 거 아시죠? 내 나이에 0.7년을 곱하면 그게 본 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살은 77이 49 49살이에요 49살 49살이라니까 70살들은 70살이에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장 미안해 미안하지만 일어나 보세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누가 70살이라고 그래? 49살이지 49살이에요 49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살에 은퇴 신부들이 70살에 은퇴를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은퇴해갖고 그렇게 40년 사제로 살았지만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은퇴하면은 이 사주 카페는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아니 요즘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해갖고 전부 커피 마시면서 전부 잖아요 우리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귀신의 애비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귀신의 애비로 4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지금 70살 저기 뭐야 원로 신부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구리야 얼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천 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 안에 딱 보면 남편이 바람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도 태우고 막 이거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0 한 7, 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히 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또 신부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근데 쫓아가서 또 보니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몬이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몬이 신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몬이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 하고 그리고 나보다 7살 만한 베네딕토 신부라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거기서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그다음에 담배만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는 내가 장소도 다 봐뒀어요 장소는 어디로 했냐면 남한산성 성지가 있는데 남한산성 성지가 새로 성당을 줘서 갔어요 옛날에 구성당이 아주 창호주로 잘 저놨어 그래갖고 구성당 터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한산성 그 근처에 또 전보는 데도 많아요 거기에 내 신부 카페 우리는 은퇴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대학하라고 기부금도 40억 받았으니까 나는 200살까지 살아도 일이 있어요 200살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 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느냐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110살 40대 신부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 제가 20년 전에 강의하러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가 옵니다 신부님 펑크하지 말라고 무슨 100살까지 사느냐고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0세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한 보험회사에서 무슨 상품이 나왔느냐 하면 110세 건강안심보험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회사 분들이 야 100세 상품 나왔으니까 다음에 110세 할까? 이거 아니죠 그때는 암 정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치매도 어느 정도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혈압 당뇨 다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후야 60년 후인데 여러분들 1년에 0.5년이 늘어나요 1년에 0.5년 평균 그러니까 지금 86세가 가장 많이 죽는 나이래요 86세가 그런데 2020년에는 몇 세 가장 많이 죽느냐 하면 90세 가장 많이 죽는데 2020년 그럼 2020년이면 몇 년 후야? 6년 후야 6년 후 그럼 여기 60살 되신 분들 66살 되면 90세가 가장 많이 죽는다 그러면 그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은 그냥 가는 거예요 60세들은 50세들은 110살 가는다니까 아직 산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40살들은 20년 더 살고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년 그런데 며칠 전에 소련 러시아에서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 알약을 개발했대요 미토콘트리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도 늙어가고 늙어가면서 노화가 진행이 돼 그걸 먹으면 그 노화 진행 속도를 그렇게 늦출 수가 있다는 거야 10년 후부터 시판한다는 거야 12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120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7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 3년 전에 여자가 1600명 남자가 100명 3년 전에 100살 이상이 그런데 올해 내가 통계청 인구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는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만 4천명이에요 만 4천명 3년 만에 100살 이상이 10배가 늘어난 거야 10배가 10배가 늘어났어요 90에서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명 80에서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 명 그 다음에 60에서 70살까지는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정확하게 49만 명인데 650만 명에 65세 이상이 65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270만 명 270만 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단방구 자치기 낮에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밤에 깡통 돌리기 해보면 온 놈들이 다 깡통 돌리고 달렸어요 그런데 요즘 길에 나가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누구만 돌아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할머니가 길에 꽉 찼어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찬 주사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무슨 놀이터 슈퍼마켓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요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 그 노인정 앞에 가보세요 유모차가 10대씩 끝나고 나면 밀고 다 집에 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 왕이 27명이었어요 27명이 있었는데 평균 연령이 46.1세였어요 왕들이 길게 살아야 46 왕자고 공주들 관리 잘한 왕들은 46.1세 관리 잘 안 하고 왕자도 큰 왕자들 있잖아요 왕 못된 왕자들 그거 평균 나이라면 36세야 평민들은 조선시대 35세 평균 나이 35세 그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35세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해갖고 20살에 결혼해갖고 35세 죽어 40이나 그러면 이땐 갈등도 하나도 없어 20살에 결혼해갖고 3년 애 하나씩 나면은 단 7 낳다가 죽는 거야 7명 7명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계획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나놓고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죽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안 죽는 바람에 여러분 요즘 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연금 공무원들이 20년 의무로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냈으면은 20년만 받아 먹어야지 120살까지는 몇 년 받아 먹을 것 같아 60년 받아 먹는 거 60년 여러분들 나라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보도 뻔한 거예요 뭐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좀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좀 깎자고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계산 뻔히 나오니까 연금 깎자고 그랬더니 깎으려는 연금은 안 깎고 머리 깎고 안 된다고 그냥 아니 누가 연금 깎자고 그랬지 머리 깎자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에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대책이야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금 문제 걸리지 치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58만 명에 여러분들 서른다섯 살 때 죽을 때 치매 걸려요? 이때는 치매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80, 90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치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집에 다섯 여섯 매달려 있다고 보면은 300만 명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난 정치인들도 보면 참 머리 나빠 여러분들 65세가 650만 명 50세까지 있다면 거의 천만 명인데 이제는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 없어요 늙으면 보수로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은 또 투표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꼭 가서 찍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그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변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보통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가장 가난해 그런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뒀었냐면 아홉 배를 뒀어요 프랑스보다 아홉 배 뒀어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 배 쓰면 3배를 뒀어요 3배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의 한 두 배 정도 잘 살아 그런데 그 두 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3배를 교육비를 뒀어요 그래서 남자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 돈이 3억 6천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서 걔한테 쏟아넣는 돈이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 둘 낳아서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쓰면 7억을 쓴 거예요 7억을 셋 낳았으면 10억을 쓴 거예요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 머리가 짖근짖근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65세 넘어갖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해 쓸 돈이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다 쓰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1등 아니면 패배자야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 안 하면 아무데도 취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안 갈 바야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럼 노는 놈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책임져야 돼 아니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다 교직이래 그래서 연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친구 중에 제일 연금이 많이 나온대 상점 밥 한 번 술 한 번 안 낸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새끼야 밥 한 번 안 사냐 그렇게 연금이 많은데 그런데 한 친구한테 술 한 번 하자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애들이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 몇 번 보내 떨어지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네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죽어서 문제 애들 일 안 해서 문제 애 안 낳아서 문제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 또 이 나이를 먹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70세 드신 분들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어디 돌아다닐까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으니까 돌아다니지도 않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전 웃을 일이 없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보면은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은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쇼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쇼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째려보고 있는 거야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 KBS 한 번 째려보고 MBC 한 번 째려보고 SBS 한 번 째려보고 평화방송 한 번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애들 떠나고 여러분도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쇼파에 앉아고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그냥 눈보라를 맞아가지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야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바닥이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작굴을 올리고 자려고 했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어떻게 작굴을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갔다가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이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다시 이제 돌아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잠을 막 드러날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저기 뭐야 이 저기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들었는데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그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래갖고 아유 좋아요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되느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야 바로 조용히 혼자 테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뚜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냈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테레비 파란 테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띄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 중에 빠져 살지 말고 무기력 중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을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집을 그리고 나이 뭐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야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야 사라져주는 거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갔고 나는 해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돈이 있어야지 나가 돌아다니죠 집 잡혀라 집을 잡혀라 그래서 집 잡혀서 경북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온양원촌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창 생태마을도 오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잡혀서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씩 웃고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면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나 나 그러니까 95살 쯤 돼갖고 아 난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나한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는 거야 지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느냐 하면 돈 쓰는 건 무서워 갖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벅지의 근육이 풀려요 허벅지의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누워서 똥 싸는 거예요 똥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할머니 할머니가 똥을 싸기 시작하면 그 집은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하는 거는요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는 건 내가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발로 화장실을 가주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화장실을 가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 여러분들 두 살 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두 살 때 자랑스러운 건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세 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이가 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1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친구 또래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또래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다녀 18살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20살 때 20대 때 자랑스러운 건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애인이 있는 게 35살 때 자랑스러운 건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5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 건 돈이 많은 게 자랑스러워요 6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지 알아?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때까지 그때도 애인이 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70세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워요 75살에 자랑스러운 건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8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가 남아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가 남아있는 게 85세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85이 되서도 내가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그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라? 운동을 해라. 이 운동 얘기부터는 다음에 내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님이 아프리카 잔비아의 생태마을을 짓고 농업대학을 짓는 봉사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녀님 10명이 16년 동안 목욕을 할 물도 없고 에이즈 환자가 많은 잔비아에서 맨손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봉사의 가치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숭고한 봉사를 폄하하며 한국에도 못 먹고 헐벗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프리카까지 가서 멀리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에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는 순위가 꼴찌라는 말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 미국의 밀가루 원조를 받으며 살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말씀도 신부님 특유의 유머와 재치 있는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들 평균 수명이 46세였다고 합니다. 평민들은 10년이 더 짧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 문제, 치매 환자 발생 문제 등 많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비가 OECD 선진국들보다 3배를 더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비로 많은 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선진국에서 가장 가난한 게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인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70세가 넘으면서 무기력증에 걸려서 활력을 잃어버리는 생활을 극복해 나가는 실천적 방법과 노인이 되어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훌륭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해답을 주십니다.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을 하는 것이며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강조하십니다. 하나 남은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기 위해 아끼면서 집 안에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을 위해서 누가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즐겁게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지쳐서 씨익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공감 가는 설명도 해주십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사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